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위쿡 출실 기약기 나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기움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주알! 오늘 왜 이렇게 힘차세요? 하루 어저께 못 봤다고 지금 그러니까 역시 스튜어가 제맛입니다 그렇죠? 이게 함께 쫙 외쳐주는 맛이 있어요 시작하는데 어제는 저희가 언택트를 체험을 하느라 근데 두 분은 어저께 채팅창 안 보셨죠? 안 봤죠 포토샵을 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습니까? 포토샵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쓰신 카메라가 약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맞춰주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뒤에 배경을 흐리게 전했어요 아 그런 블러처리도 가능한 거예요? 스카이프가 그런 거 정도 다 됐죠 줌은 더 좋은데 스카이프 딱 그 정도까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두 분이 굉장히 얼굴이 뽀얗게 나와가지고 저는 되게 계셔가지고 마음이 편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실물은 뵈니까 변함없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뵈니까 다 좋아요 언택트보다는 이렇게 사람이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야 인간 사는 그런 맛이 나죠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주얼 구조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의 뜨거운 이슈 정리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 분들 미국 주식 알려드림에 궁금증 보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세 기업 워스트 세 기업 오늘도 확인해 볼 텐데요 뭐부터 볼까요? 베스트? 워스트? 워스트부터 볼까요? 베스트부터 보시죠 뭐 이번에 베스트로 제가 이제 쫙 보니까 예상 외의 종목이 하나 있어요 새롭게 등장한 뉴페이스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사실 페이팔을 워낙에 자주 봤는데 일렉트로닉 아츠는 새롭게 또 신규 종목으로 보여지는 종목이고 워스트에서는 크루즈, 로얄 켈비안 크루즈, 그리고 포드, 버크셔 회사 회의? 들어가 있네요 약간 놀랐어요 버크셔 회사 회의? 자 그럼 이제 베스트부터 볼 텐데 넷플릭스는 제가 안 봐도 장사 잘 되네요 넷플릭스는 한마디로 270만의 회원이 우리나라에서도 매달 돈을 갖다 주고 있는 것이 그런 정도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넷플릭스를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제가 7년째 보고 있죠 한 번도 안 끊이시고 보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서비스 하기 전에도 소위 VPN이라고 그래가지고요 IPO를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그 IP를? 그걸 통해서도 한국에서도 계속 봤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보신 분이 없는데 아마존 프라임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TV도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걸 계속 보고 있죠 여기서도 아마존 프라임은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에 안 되는 거죠? 서비스 안 하죠 영상 서비스 안 하죠 그것도 다 역시 VPN을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3년 전에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아마 주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볼 게 없다고 넷플릭스 저는 사실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옥자 옥자를 보고 싶어서 옥자를 시작했어요 준호 형님 때문에 그렇죠 봉준호 그래서 했는데 저는 여전히 그런 점에 워낙 관심이 있고 사실 제가 처음에 업계에서 미국 주식 관련된 거 말고 책을 쓰기 시작한 게 바로 미국 드라마 이런 거 갖고 책을 썼거든요 사실 그거 갖고 트렌드를 썼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 맞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좀 액척이 가고 여전히 이런 요즘 이번 실적이 이렇게 좋았고 주가는 다시 사상체 효과 직전까지 와 있거든요 손만 뻗으면 사상체 효과인데 그만큼 이번 주에도 많이 달렸고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정도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그게 3억 4억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넷플릭스가 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사실 코로나19가 많은 전 세계 인구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사태지만 넷플릭스로는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든 네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작년 내내 좀 쉽지 않았어요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작년 3, 4월 때 뭐가 발표했냐면 디즈니에서 디즈니 플러스를 할게요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했죠 그러면서 애플 합니다 TV 플러스 하고 했을 때 약간 위축됐는데 맞아요 제가 그때부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다를걸요 그랬거든요 딱 느끼는 거죠 뭐냐면 쉽게 해서 이겁니다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불가 하면 엄청 야한 것 같지만 일반적인 청소년 약간 폭력이 들어가는 거를 미국 영화를 보면 R 써 있는 게 있어요 R, 리스트릭트라는 거거든요 보통 13세 이상 16세대더라도 볼 수 있는데 PG-13은 즐거운 영화 아름다운 디즈니 영화인데 디즈니 플러스에는 거의 대부분이 PG-13까지만 들어갑니다 너도 나도 볼 수 있는 약간의 폭력적인 것만 들어가면 그게 안 돼요 디즈니 플러스 개념 자체 그런 걸 다 아름다운 것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명히 되고 훨씬 더 많은 스펙트럼이 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에는 넷플릭스를 능가할 스트림 서비스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텐츠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넷플릭스를 보는 분들이 우리 교수님은 워낙에 7년 내내 보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제작진 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워딩 주는 것 중에서 눈이 엄청나게 부신 장면이 있으면 선광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까지 나온다고 아마 쓰고 있죠 그리고 선광 효과가 있다는 거는 그게 보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약간 핸디캡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거나 시각이 잘 안 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영상에 관한 얘기들을 다 장면을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그걸 갖고 선광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딱 뜨는 거죠 그런 거 아주 좋은 지적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베스트 종목으로는 넷플릭스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일렉트로니아츠인데 저희가 게임주 다른 종목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렉트로니아츠는 어떤 이슈가 주가는 사상시효과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스트인데요 일렉트로니아츠 테이크2 액티비전 블리저드 이렇게 3대 게임이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일렉트로니아츠는 제일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것이 FIFA 시리즈 그러니까 스포츠 쪽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작년에 이슈가 있으면서 작년에 풋볼은 또 저쪽에 테이크2가 어디 갖고 왔을 거고요 나머지는 여전히 많이 일렉트로니아츠가 FIFA 그러니까 손흥민 지금 광고 엄청 하잖아요 우리 흥민성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제 게임은 안 합니다 눈이 아파서 안 하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게임 했냐면 통계 안 왔는데 미국 전체 성인 중에요 남녀 고문협 성인의 65%가 지난 3분기 내에 게임을 한 번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게임을 한 번 한 번이라도 게임을 아니 저는 이제 나머지 미국사람은 아니지만 그 나머지 안 한 사람 측에 끼는데 집에서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그냥 한 번 게임이라도 해볼까? 그러니까 아들이랑도 하고 부부끼리도 하고 수많은 경우에 있거든요 일렉트로니아츠는 심스도 그런 것도 맞습니다 심스? 심즈라고 심즈? 심슨인 줄 알았어요 딸내미가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하면서 약간의 그 남녀 일상생활을 이렇게 게임화 한 건데요 그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모든 게임이 폭력적인 것은 아닌구나 부시고 이런 게 아니구나 해서 본부장님은 따님이 하니까 모든 게 아름다우고 착해 보이는 거죠 아 그러네 큰일날 또 한 번 실수했습니다 아니 약간 아들과 딸이 너무 또 이렇게 다르게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치가 딱 떨어지는 게요 작년 4월, 5월, 6월에 통계라고 제가 오늘 보고 왔는데요 평균 80에서 90%씩 관련 매출이 다르게 났어요 게임 업종 전체적으로 그래서 게임이 쉽지 않다 그러면 제가 서비스로 제가 이테프라는 말씀드리면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E 있죠? E-Biz E-Biz SPO, 스포츠 SPO로 넘어 보십시오 E-SPO? E-SPO가 작년에 나온 거거든요 사상 채우가고요 값도 저렴합니다 지금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컨텐츠 넷플릭스 두 번째 기업이 게임 세 번째 기업은 이제 집에서 할 거 없으니까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된단 말이죠 뭐라도 하는 거죠? 집에서 할 게 없어서 하기도 하지만 나갈 수가 없어서도 하기도 하고 뭐라도 하는데요 페이팔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분기에 천만 개 신규 계정이 터졌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보통 2,500만 개까지도 늘어날 수 있던데 저 1분기 계정이 천만 개 중에 한 개가 이제 제 거고 아 그러세요? 근데 이런 거죠 페이팔이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특히 페이팔이 몰 인쇄니 한 3년 전에 아직 그걸로 돈이 번 적이 없는데 베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모미 베모는 기억하시네요 베모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카카오페이 카카오로 돈 주고 받잖아요 또 토스로 많이 주고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이제 소위 벤치마크가 되는 회사가 이제 페이팔이 인수하면 베모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용어를 보면 엔빵?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엔브네이 엔브네이 할 때 쓰는 베모 네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 페이팔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치 유원검도 안 되고 네 펀드레이징 모든 펀드 너무 편하더라고요 주말에 모여갖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하잖아요 행사할 때 그거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말에 어디 모여갖고 미리 예약하니까 두 당 5만 원씩 내자 그런 거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페이팔이 수수료가 그렇게 싸지 않아요 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편하니까 아시지만 외국에서 물건을 팔아서 뭘 받았을 때 네 어떻게 돈을 받겠냐부터 헷갈리는데 그렇죠 그런 말을 다 해주는 게 예를 들어서 페이팔이고 말씀하셨던 그게 쇼피파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흥미러운 건 두 개 돈을 사상 채울 겁니다 전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페이팔을 또 일론 머스크가 했었잖아요 네 과거에 그 한쪽으로 이제 아이언맨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지 그냥 일론 머스크가 했으니까 아 뭐 페이팔 그저께구나 그런 생각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 보면은 이제 비대면 언택트에 관련한 종목들이 또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워스트 종목 첫 번째 종목이 로에알 캐리밴 크루즈 네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그 TV 광고에서 보시면 네 상조회사 광고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맨 끝에 보면 이런 걸 또 주거든요 크루즈 여행권을 줍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상조회사 매출이 좀 떨어졌다는 그런 설까지 있을 정도로 아니 거기까지 좋았는데 네 부모님을 위한 준비 아닙니까? 준비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종에서는 어떤 일부에서는 가전제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에어컨 TV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 크루즈 탑승권을 준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뚝 야 맛이 떨어지는 네 이제 크루즈 같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지금 아마도 정상적인 운항은 한 9월 이후로 넘어가지 않을까 9월에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아이비들이 주가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네 거의 매출이 한 10분의 1토박으로 줄었거든요 그렇죠 여행권을 한다는 게 그렇죠 네 거의 안 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주가가 떨어진 걸 투자하신 분 외에는 조금만 생각하면 투자할 분이 없는 것 같다 주가 많이 빠졌는데요 좀 이건 좀 제껴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크루즈 관련된 종목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단기 하락과 함께 반등을 했는데 이게 뭐 실적 모멘텀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실적이 정말 이제 다시 좀 회복이 된다라는 시기들이 나오면 투자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테슬라 얘기하면서 이번 주에 포드를 이렇게 소환 많이 했는데 포드가 워스트네요 네 포드는 사실은 채가 안 팔리잖아요 그리고 또 포드의 치명적인 것은 원래 중국에서 상당히 관심이 컸는데 중국도 큰 차가 안 팔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드의 주가가 좀 빠지면서 사실 지금 정부 눈치를 좀 보고 있어요 정부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일단은 포드에 대한 관심은 약간 그걸 돌려갖고 오히려 테슬라 쪽에 좀 가는 게 어떨까 추세가 항상 바뀌잖아요 사랑도 바뀌듯이 여러분들이 그 관심사를 좀 바꾸면 어떠까 생각이 들고요 포드가 제가 보기에는 차가 갑자기 팔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아침에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그럼 포드는 GM은 전기차를 못 만드냐 라는 공격하시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일단 지금 이제 기존에 만든 차를 갑자기 접고 새로운 차를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포드에 대한 어떤 부지는 상당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주가가 많이 빠진 거 특히 두 번째는 배당이 큰 건데 그것도 배당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일단 포드는 F학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제가 이제 그 기업을 퍼매한다기 보다는 얘기해서 뭔가 기억이 남아야 되잖아요 방송이 흘러가는 방송에는 무슨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포드는 F학점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벌리는 F잖아요 심벌이 F죠 심벌 F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름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US3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포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전기트럭을 만든다는 이 얘기인데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술력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향후에 지금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면 이걸 못 만들거나 연기가 되면 주가는 떨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 그때 얼마라고 그랬죠 얼마 정도 예상되고 있어요 4만불을... 지금 현재 포드차는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지금 전기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6만 달러 이상 높아 갈 건데 그럼 테슬라 사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엊그제 때인가요 니콜라는 지금 9만 달러까지 보지 않습니까 6에서 9만 달러 그렇죠 혹시 비싼 상황이고 근데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차 만드는 회사는 차를 잘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죠 안 팔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이 안 팔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사실 이제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또 국민차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차가 다 팔리지 않으면은 뭐 크루즈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실적이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버크셔에서 웨이 애플 때문에 유세 좋은 거 아니었습니까 버크셔에서 웨이 이거 저희가 베스트 웨스트는 사실 이제 그날 한 주간에 수익을 보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렇죠 5% 때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여기 버크셔에서 웨이 여기 버크셔에서 웨이 딱 얘기하는 순간에 다른 분들이 그거 막 항공제 투자해서 된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제 지금 이 버크셔에서 웨이 전체 비중을 보게 되면 금융이 37%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좀 안 좋으면 훅 빠지거든요 이번 주에 금융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빠지는 모습 보였고 다만 그건 하나만 아시는 분이고 두 번 두 가지 아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애플이 25%입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애플이 얼마 전에 목표주가 400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400달러 사진을 왜 또 저런 거로 고르셨어요 아니 뭔가 내가 잘못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사진을 절로 골랐거든요 어쨌거나 고민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야말로 수많은 우리 주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수익률을 잘 보여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약간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금융지에 대한 상당 부분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애플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저점에서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베스트 웨스트 6종목 봤는데 그럼 오늘의 베스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한 종목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페이팔을 뽑죠 페이팔 예 왜냐하면 돈을 벌고 싶으시면 무조건 페이팔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쓰는 것도 문제지만 미국에서 돈 받아 보실래요? 페이팔이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페이팔 뭘 받아야 되는데 페이팔이 있으면 가장 쉽게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세뱃돈도 페이팔로 받는 시대가 오겠죠 많죠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페이팔 꼽아 주셨고 그러면 이제 워스트 중에서는 그래도 요거는 좀 지켜볼 만하다 라는 종목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역시 버크셔 회사회의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워런 버핏 우리 버크셔 회사회 사실 뭐 누가 걱정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도 얻을 수 있지만 약간 공부하는 거 그렇죠 그거 하기에는 이 종목이 딱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나서 그런데 버크셔 회사회 주주총이 두 분 다녀오셨죠 네 갔다 왔죠 어때요? 진짜 가면 뭔가 약간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완벽한 축제죠 뭐 핑거푸드도 나눠주나요? 네? 핑거푸드도 좀 나눠주나요? 다 사야죠 사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다 사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버크세이스의 주총을 딱 하루 하거든요 그 전날은 그 지역의 전체적인 페스티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에요? 거기에 모든 관련된 회사들이 다 참여해서 뭐라도 팔고 있죠 뭐라도 그리고 버크세이스의 거의 모든 제품 워런 버핏 님께서도 이렇게 가까운 지나가시는 모습 워런 버핏 님께서 그러면 직접 나와서 이제 뭐 연설을 하시거나 그렇죠 당일날은 이번에도 7시간을 계속 지름답 다 했죠 7시간이요? 7시간이요? 네 7시간입니다 그 연세에 7시간이 가능한가요? 그걸 또 막 앉아서 다 진짜 맞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점심시간에 코카콜라 한잔 맥도날드 햄버거 이렇게 드시면서 하시나요? 항상 콜라는 앞에 있습니다 체리콕 체리콕이 딱 앞에 있어갖고요 말씀하면서 계속 따라 드십니다 계속 마시죠 체리콕이잖아요 PPL 아니니까 그냥 워낙 좋아하시고 네 나중에는 이제 애플 전화번호 전화로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거 뭐죠? 아이폰스로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최고의 모델이죠 맞습니다 뭐 우리 워낙범게 할아버지께서 하시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의 베스트워스크 3개업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유이스팅 스타학의 장호석 본부장 또 이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 감사합니다.